까꿍! 야 니 그 양말은 뭐야 근데? 어때요? 이 산타는 막 양말 아니가? 여기 있거든? 초록색이랑 파란색? 야 니 도둑질하네 이거? 도둑질하네 이거 맞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헤이 가이즈! We are heading to 피트니스트 센터! 영어로 가자! We gonna hit the gym! 야 니 영어가 더 유창하다 야 한국인과 약간 지금 한국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100일 됐나요? 일본어도 그러면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짱입니다! 야 왜 이렇게 잘해? 야 잠깐만 진짜 한국어 지금 못하는 거 같은데? 야 이 투샷이 재밌다 다행이다 오늘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머리가 떡져가지고 안 보시는 게 나아 화면에 좀 덜 떡져 보이게 나오네요 우리는 힛터 짐 하러 갑니다 어 힛터 짐 진짜 오늘 제 표지 어때요? 근데 또xico 보여주실래요? 저희 δή bevor 하나 ㅎㅎㅎ 뒷빈으로 압수와 안나는 생... 여러분 눈썹이 좀 달라진 거 같거든요? 옛날에 초면에 봤던 행동과 아주 다른 인형입니다. 어때? 우리 센터의 사진상? 아 좀 웃어봐요. 갈아있는 거 찍어본가? 아 이 손 잘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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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끄러워. 상훈이 나 쳐다본단 말이야. 진짜 유튜븐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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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당연히 얘기해줘서 자, 사자. 야 가벼운, 가벼운 김밥. 자, 사자 제비. 자, 사자. 그만해, 그만해. 갑자기 이렇게 엉덩이 치면 돼? 어찌 할만하나? 어, 괜찮아. 자, 권재윤 2차 시도. 내가 그렇게 나약하지 않잖아. 니 너무 넓게 잡는다. 좀 좁혀, 좁게. 그래서 여기를 쪼아서 해야 되는데. 표정, 표정 개짓이. 여러분, 제가 오늘 트레이닝을 가보이는데. 숨이 자네요. 누가 보면 될까? 유튜버인 줄 알겠어요. 손 떨린다. 언니 멋있어요. 언니 멋있어요. 엉덩이가 되게 치야. 엉덩이 약간 빛 에스의 느낌? 와우. 만지겠습니다. 아, 그래도 예쁘다. 땀에 젖었고. 만지훈 세 번째 세트. 자, 세 번째 세트를 이번에 각오한 번 봐. 네, 손 부들부들 거리 생각 보이시나요? 금단 안 입어. 아니, 니 양말이 웃기다, 양말. 아, 니 보감은 잡을 줄 아나? 보감. 세 번째 세트. 이렇게 13살 때. 호우,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뭐가 부러웠잖아. 무슨 생각해? 뭔지 모르겠지? 금단 안 입어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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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운동을 하시는데요. 눈 운동을 했지만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누워서 하시네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누워서 하는 운동 그대의 숨결이 무이세요. 바쁜 숨결. 지금 웃기신데 참는 거예요? 아니요? 짜증나는데? 언니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엉덩이에 힘을 제거해서 눈이 없으시는데 핸드가 해서 해봐. 어때? 엉덩이에 힘을 제거해? 엉덩이에 힘을 제거해? 엉덩이에 힘을 제거해? 응. 우리 단멸이 힘을 제거해? 엉덩이에 힘을 제거하며 소주가 찌개, 색이 만들어진다. 네.. 맞다.. 아니 표정으로 운동하는 게 맞으면 좋았어요 야! 희귀종이다! 희귀종 와아아아아아아앙 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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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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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아, 2시간 급박진다. 나보고 선물 줄까? 나보고 선물 줄까? 지금 20년인가? 토콜리 챌린지 준 적 아니지? 토콜리 챌린지 준 적 아니지? 토콜리 챌린지. 토콜리 챌린지. 미흡한 나라를 매달리기 때문에 학교구ôle 지켜보는 중. 오! 칠골이 성공하셨습니다. 일본 성공하신 이 형식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손이 스트레칸 같네요. 마스트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네요. 쇠부리한 만큼 좀 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는 거지. 이거 또한 좋은 방법이네요? 꿀팁이죠. 꿀팁. 약간 성형한 코 같은 그러니까 옥독한 코가 있어.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진짜 다른 메이크업이 필요 없기는. 실제기도 필요 없고 성형도 필요 없는 옥독한 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요. 아니 아니. 끝. 끝. 맛있나? 아 미스터. 수건이 너무 구리다고. 이 손에서 연장하는 거 봐. 이거 올릴 수 있나? 나중에 검사 좀 해보자. 여기 지금 약간 순둥순둥하지 않나? 화장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화장하고 이렇게 순둥하게 꼈다고 해. 일하다고. 다 먹고 와서. 네, 손절해. 손절해. 다 먹고 와서. 친구들 손절하래 되면. 친구들을 손절하래? 이 친구들을 손절하라고. 네 친구들? 네 친구들? 네. 네. 너봉신은 집어넣어. 그래요? 이수랑 보내주려고. ㅋㅋㅋ